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영화계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 혹은 연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제작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인간중독 측은 배우, 감독 및 전 스태프는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한 애도를 전한다며 제작 보고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는데요. 이날 오후 예정됐던 리오2의 특별시사회 사전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또한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퓨저계 쇼케이스 행사 역시 취소되는 등 영화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다육에도 공식 일정을 연기 및 취소하며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룹 엑소는 오늘 예정됐던 인터뷰 및 행사를 연기했고 에이핑크는 오는 19일 예정된 팬미팅을 취소했습니다.